언니는 모든 걸 가졌지만 나를 못 가졌지? 사랑하는 조모기님 갖고 싶다. 어, 다 갖고 싶어. 겸댕이 안녕. 좋아요 감사해요. 부러워요? 차 많아서? 열심히 돈 벌면 되지. 비님 선물 감사해요. 갈바닉? 어저께 했는데 갈바닉. 썬루프 부러워요? 남자 눈썹 80만 원이에요. 예약이 지금 4월까지는 다 찼어요. 그래서 5월달 주말도 찼고 평일날 가능한